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이성훈 본부장님이 선정해주신 그 두 번째 부동산 현장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성훈 본부장님이 선정해주신 현장 엑스레이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드리는 송파구 삼전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석촌 고분역인데요. 여기까지는 걸어서 약 4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부부장님 삼전동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송파구 삼전동은 쇼핑과 문화, 여가 등 일상에서 필요한 인프라가 밀집되어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곳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와 병원, 관공서 등 생활 편의시설은 물론 주변에 속촌호수까지 있어 녹지공간 또한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삼전동과 인접한 강남권의 개발도 예정돼 있어 상승 가치가 꾸준한 곳이기도 한데요. 가락식당 현대화 사업, 수서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 호재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송파구 쪽으로 넘어와봤는데요. 강남 3구에 속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중에서도 삼전동의 오피스텔을 한번 만나볼 텐데 자 본부장님 그러면 개요정보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위치는 9호선 석천고분역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전용 면적은 18,16제곱미터 개항 면적 28,42제곱미터입니다. 총 9층 중 제가 안내해드릴 호수는 6층에 있고요. 2019년 5월 준공 완료된 예상된 매매가는 또 2억 1,300만 원입니다. 네 건물 특징도 소개해 주실까요? 도로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개방감이 매우 뛰어나고요.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건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어 조금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욕실로 되어 있는 젊은 1인 가구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좋은 원룸 구조로 되어 있고 내부 사진을 보시면 실내에도 에어컨, 스탁기, 냉장고, 북박이장까지 풀 옵션을 다 갖추고 있었고 향도 또 남양이어서 체감까지 좋은 장점까지 있고 2층까지도 해가 잘 들어와 주거로서 매우 완벽한 만족도가 높은 현장이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늑해서 살고 싶어지는 그런 원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양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잘 될 테고 정말 깔끔한 디자인, 2019년 5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입지와 호재정의 측면에서도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 역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본 현장은 강남 상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 상구에서도 부동산 투자의 황금노선이 9호선, 석촌고문역에서 도분 4분 거리에 있는 현장이고요. 송파구는 잠실 업무타운과 종합운동장, 마이스복합단지, 국제거룩, 복합지구 등 대형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잠실에 있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 지가든 가격이든 올라가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잠실은 국제거룩 복합지구의 최대 수혜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국제거룩 복합지구가 올 상반기에 착공을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첫 삽을 뜰 예정이고 예전에 한국전력 부지를 10조 5천억 원에 매입을 하고 그 자리에 지하 7층, 지상 105층 규모의 높이만 569m짜리 초대형 빌딩을 지을 예정입니다. 개발 비용만 3조 7천억 정도가 들어가고 여기에 현대 직원들 포함해 약 120만 명 정도의 근무 인력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수요층들이 강남 상구 안으로 모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개발원자 더욱더 첨언을 해주실까요? 네, 근데 거기에 또 국제거룩 복합지구는 일자리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대형 교통호지까지 있는데요. 바로 강남권 강역복합황승센터입니다.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630m 구간을 지하로 연결을 해서 수도권 강역급행철도 GTX-A, C노선이 들어가고 도시철도죠. 위례의 신사선도 들어가고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버스택시, 황승공간도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형 교통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교통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고 현재 도로 위에는 공원으로 탈바꿈 된다고 합니다. 정말 다 완성이 됐을 때 궁금할 정도로 대형 개발호제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잠실운동장 일대에 추진 중인 마이스 복합단지, 기업회의 포상관광부 컨벤션, 전시회 등 현재 삼성동 코엑스 3배의 규모로 개발이 됩니다. 잠실운동장 마이스 복합단지가 생기게 되면 제2롯데월드타워, 문정법적단지, 미래신도시로 이어지는 역할을 함으로 미래의 가치를 더욱더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새로운 녹지 공간까지 조성이 됩니다. 바로 탄천, 수변공원인데요. 한강과 탄천을 연결하는 63만 제곱미터, 약 20만평 정도의 여가와 문화와 함께하는 생태공원입니다. 이 탄천, 수변공원 일대를 다양한 형태의 보행도로를 엮는 독특한 방식으로 설계가 된다고 합니다. 초대형 필딩에 120만 명 근무인력과 대형 교통호제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녹지 공간까지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강남 3구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대감을 고조시킬 만한 그런 이야기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삼전동의 오피스텔, 마지막 점으로 바로 이 가격이 될 텐데요. 가격은 어떻습니까? 젊은 1인 가구에게 인기가 좋은 원룸형 구조이고요. 매매가 또한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1,300만 원으로 예상되는 전세가는 1억 9천만 원까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를 안고 투자하실 경우 실투자금의 2,300만 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현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